겐희씨 안녕하세용 우리 맨날 가는데 저 위키트 사오지 네 뒤로 갈게요 다 같이 왔어요 뒤에 뒤에 좀 빨리 가세요 네 가겠습니다 정기 조심하세요 미디야 미디 인정 못하니까 다 같이 일어나니? 오빠는 그래서 말하라고 좀 더 무서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방귀를 좀 하세요. 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